일단 휴가 많고 휴가가 30일이라서 여행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. 스트레스 털받아요. 그럼 에나노는 뭐가 좋아요?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자연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기도 편해요. 여행 다니는데 너무 좋고. 여기는 여름휴가 3주 동안 다녀요 그냥. 그리고 핸드폰도 안 봐요. 이마도 안 보고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노트북에 걸려. 프랑스 쪽으로 월세 걱정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월세가 그렇게 비싼 거야? 월세가 그렇게 비싼 거야?